저희 집 매실나무에 지금 꿀벌들이 와가지고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. 벌 보시나요? 이렇게 이틀 사이로 매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벌소리 들어보세요. 벌소리 여기도 이 벌들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벌들이 어디서 놀아오는 매사 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꽃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비료를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. 과실 비대를 위해서 오늘은 매화꽃이 만개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